샨샨아! 누구야? 누구기! 주강이지! 맞다! 나 생얼이지? 추워! 근데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는 거야? 전에 나 따 시키던 애들한테 물어봤었거든 날 왜 그렇게 싫어하니 못생겨서래 내 얼굴이 싫대 그냥 근데 화장하고 나니까 날 보는 애들 눈빛부터가 다른 거야 먼저 말도 걸어주고 친구도 금방 생기고 그때 생각했어 이 가면을 절대 벗으면 안 되겠구나 너도 많이 힘들었었겠다 들킬까봐 조마조마 애들이 내 생얼 알면 욕하고 돌아설까봐 너무 무서워 나 진짜 찌질하지 너 이런 맘 들게 하는 것들이 더 찌질한 거야 다시는 그런 생각 하지마 알겠어? 아휴 근데 들키기 싫다며 이걸 어떻게 들어가냐 아휴 아휴 일어나봐 어? 들어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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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렇게 해서? 어 맞다. 우리 주말에 스터디하고 다 같이 찜질방 놀러 가자. 어때? 찜질방? 난 좀 그런데. 왜? 같이 가자. 재밌잖아. 응? 같이 가자. 그, 난 좀. 아, 야. 찜질방은 무슨. 나 덩고 딱 질색이야. 쉴 마라. 응, 쉽죠. 응.